누워볼까? 발 끝이 물가루 조금 가을통 빠져. 야 바닥에다 우비 좀 깔아. 우비 가져와 봐 우비. 그냥 어차피 더러워질 것 같아. 아니 너의 옷이 너무 더러워질까봐. 아 예예. 손 잃어주시는 거죠? 네. 손 잃어버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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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봐. 아디 씨들어 가지도 않았는데. 아아아아. 아. 모니터 금방이면. 저 갔다 올게요. 아 이거 뿌듯해 하지 말고. 응. 들어오는 거야. 아! 야! 야! 야, 야. 야, 이사람. 야, 조금 있으면 돼. 야, 조금 있으면 돼. 대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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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한 번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한 번 가볼게요. 이거 생각보다 좀. 지우가 남기세요. 아니, 뭐 옷을 닦을 필요 없어. 언제 가나요? 어... 두 번째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째 뽁뽁할 때 허리 땡겼잖아. 손 뺐다가 들어갑니다. 레디. 시큐. 어떻게 하세요? 아래에서 또 위로 올라오세요. 아래에서 또 위로. 어깨 이렇게 딱 붙잡고 매달리는 거 두 개 있을 때. 갈게요. 에잇 이틀 Marc. 탈合格은 맞네. 주야. 하하하. 하하하. 쓱쌤쌤좀 해주라. 아 하하 애기손이야 애기손 나이 원래 관련 padre 나의 일부러를 깨닫게 inspira 그냥 안 안먹는거.. 정말 힘의 정ём아 반짝반짝 Anfang mit 한글자막 by 한효정